이제 고령인 부모님 카드 대출 내역을 자식들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카드 업계가 오늘부터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지정인 알림 서비스가 전 업계 카드사와 겸염은행에서 시행됩니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등 본인의 카드 대출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한 사람에게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고령의 부모님의 카드 대출 이용 정보가 자녀에게 안내돼 자녀가 부모님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인에게 고령자의 카드 대출 이용 정보가 안내됨에 따라 지정인은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고령자가 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카드론 또는 현금 서비스 이용을 신청했을 때, 고령자가 지정인 알림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때,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할 때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대면 방식으로 신규 카드를 발급할 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 기존 회원이나 비대면 신청자 등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고령층에 깜깜이 투자나 금융사기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녀에게 금융거래를 알리지 않는 성향이 강해지는 만큼, 고령층이 얼마나 서비스를 신청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고령자 본인의 신청 의지와 투자 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가해져야 효과가 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델리 TV 뉴스 이지혜입니다.